괜찮아 여기 처음에 맴매가 나오네 알겠어 알겠어 그렇담 여기서도 이거 양콤보 그대로 가져가도 되겠는데? 맴매라면 떠적이니까 레이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기병 플라스마 레이에다가 바니노로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37층 과연 맴맨은 언제 나올 것인가 아 레이 생각보다 비싸긴 하네 4,110원이야? 오 생각보다 빨리 나왔고 버텨 버티지 못하네? 어떡하지? 오 됐어 됐어 그리고 레이를 보내는 것이지 과연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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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이제 달려 이제 달려 달려라 달려 오 아직도 안 죽었네 와우 죽었고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게 아 나오는구나 아 그럴 리가 없구나 끝난 줄 알았잖아 어머 덱을 잘못 가져왔네 문어단지가 있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건지 몰라 그냥 해보고 그래도 제수가 있으니깐 제수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수 카르띠온 오 야 쟤 뭐야 꼬맹이 맴매 뭐야 귀여워 쪼꼬맣고 하찮아 와 어떻게 저렇게 위협감 하나도 없냐 진짜 아 뒤에 쏘아있다 죽었네 아 아쉽다 더 보고 싶었는데 검색 죽어버렸네요 아 웃기다 꼬맹맴매 처음 봐 떠보고 싶어 오 또 나왔어 아 완전 웃기네 쟤 거신 안 죽네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결국엔 다시 해야하는 각인 것인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바들바들 일단 알았구요 54%였구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두둥 탁 37층 다시 갑니다 그래 조금 앞으로 와라 그게 나 껐어 레이 죽여 레이 안 죽네 어 죽었다 오케이 돈 수급 완료 아 광모로 죽여야지 오키 오키 좋구요 좋구요 그냥 빨리 죽이고 빨리 갑시다요 혹시 설마 혹시 설마 갈리고 뭐 그러는 건 아니겠지 혹시 설마 오 괜찮아 가시라니 죽여줄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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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저렇게 갈렸다고 어머 어머 야 이거 내가 너무 무시했나 여기 쉬울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파동은 파동이다 파동은 터지면 안되는 것이요 야 그 와중에 야 이제 죽었다 가시라 와 뭐 그래도 오래 있었다 인정 인정 4천 5백원까지만 모으면 돼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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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또 버티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또 버텨 뒤에서 진짜 저 꼬맹이야 엄마 진짜 저 별것도 아닌 게 진짜 저 별것도 아닌 게 진짜 약오르게 진짜 숨어가지고 진짜 불주먹 뒤에 숨어가지고 되게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애들이 죽지를 않는 게 37층이네요 어이없네 오케이 가시 가시 보냈어 보냈어 다시 보낸 가시 가시 찔러 오 운이 좋아 파동이 안 터지는 거는 말하자마자 터지냐 파동이 안 터지는 건 운이 좋은 건데 운이 제발 좋아라 죽었다 죽었다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아 너무 늦게 죽었어 진짜 오 야옹마 이제 네 차례야 너 뒤에 숨어서 진짜 비겁하게 니 어 이상한 거 쏴가지고 죽이고 그랬지 니 너 이제 비겁한 거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야 비겁한 자는 알겠니 당당하게 살자고 우리 앞으로 나와서 싸워야지 야 그래도 37층 또 안 해도 돼서 좋네요 그거면 됐다 그걸로 됐다 그래 봐준다 내가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